KXO 리그 경기 일정이 첫 경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 다음 경기를 승리로 입고 갔는데 이긴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또 신장력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쏘죠 다른 방법이 없네요 석종태 패스 이승준 왼손 덩크 키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을 줬죠 거의 서서 던져도 승준이 가볍게 한 번 쳐냈는데요 노릇패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이 득점 전혀 파울이 굴려지지 않겠는데 포스트업 막을 수가 없어요 원앤덩크 보여줍니다 주기란 센터쪽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승준 오른손 이지샷 실패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주기란 자 우선 14대9 그리고 2점 슛이 들어갑니다 앞에는 이승준 2점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섬성이 현재 1승 1패죠 1승 1패죠 그러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섬성이 2패 하양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란이 얹어놓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자 더블팀을 벗겨냈고 그리고 이승준 이 경기를 마무리되는 이승준입니다 자 한솔레미콘이 한양대를 상대로 자 마지막에 자 득점을 또 올리면서 어